다음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중변의 힘을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의 대안, 평일 국기의 대안, 평일 평일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파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상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2일절만 대상하겠습니다. 공개의 음악의 부산이 다루어 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다 한세 국방산 철리 화요강산 외한 사랑 내 아님 이리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